안녕하세요 부여의 우꾸농원입니다. 27년동안 균흥에서 연 70일 풋강사나이 우꾸릴즈기 입니다. 요즘에 지금 애치기 풋갖으러 왔는데요 애치기는 손을 잡아서 써야 되는데요 애치기는 가을에 늦가을에 쓰고서 잘 기름을 완전히 태워서 관리를 해야 오래 쓰는데요 아 그걸 하지 않으면 돈도 고치고 고장도 많이 납니다 아 그리고 좀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애치기 회전수가 하도 많은 거니까 아 여기다 구리스를 한번 칠려고 합니다 구리스 구리스는 항상 갖고 다녀요 풋갖고 때 풋갖고 때 저기 구리스가 있어야 음 이게 애치기도 회전 회전 도 잘 되고요 아이고 마늘이 지고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열리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예 살짝만 열어서 아 이것을 열면요 아 이 볼트가 있어요 볼트에다가 아 이 구리스 여기다 넣어주면 회전이 잘 되죠 이렇게 해서 저도 이거 산지는 얼마 안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상당히 좋아요 구리스 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구리스가 넣는 게 없으면 뭐라고 할까요 어디서 뭐 애치기 고치면서 넣어 달라고 해도 아 맨날 그 허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사서 음 날 갈 때 나를 교환할 때 이렇게 넣으면 상당히 좋아요 예 그렇잖아요 항상 이것은 자주 하는 거니까 사서 쓰면 좋죠 예 이렇게 해서 나를 오늘은 또 쎈 날로 해서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조금만 기구로 이거 조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로 해 하고는 능력이 안 나요 예 교환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열때 힘들고 저는 요걸로 요걸로 아직 갖고 다니면서 예 예 상당히 편해요 이게 열고 닫히고가 아 좋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힘드시 잖아요 아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구리스 사는 것은 이것은 저렴하게 싼 걸로 샀어요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요 같은 경우는 예측이 를 아 여기 끄는 것은 여기다 줄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하면 그 고장도 많이 나오고 비운 날 하면 전기가 오고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뒤에다가 저는 여기다가 빨간 걸 달아서 여기서 끄는 거에요 이게 요 그렇게 편하게 쓰고 특별히 예측이는 뭐 딴 건 없고요 하여튼 예측이는 하여튼 항시 그 최적의 주권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예측이 날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싼 걸 사는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예측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날을 쓰는데요 예 이 앞에 이 앞에 그 톱날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하나에 6,000원인가 얼마 될 거에요 이게 상당히 오래 써요 일반 까만 날은 저는 쓰지 않고 이렇게 참나무 그런 걸 많이 깠기 때문에 일반 날로 쓰면 뭐라 볼까요 그 나무 그런 게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치기를 쓰고 있습니다 불깍기 때는 저 같은 장갑은 이거 장갑 이건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 가고 손에 충격도 드라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